안녕하세요 어디 가실래요? 어쩌다보니 3인 스터드 됐는데 제가 2인 분할게요 뷰온의 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비스? 어디 갈래요? 쌍둥이세요? 네 사바님 유튜버에요? 유튜브를 즐겨보긴 합니다 클린 아 뭐 어디 간다고는 이야기 안 했고요 네 네 네 네 네 3번님 뭐 하세요? 3번님이 저보다 로봇 같은데 포인트 아 근데 이게 근데 저 비즈니스맨 7이네 저번에 두 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게임하면서 부동산 강의 개꿀이다 예 예 저 좀 자 전화 드릴게요 지금 좀 바빠가지고 지금 좀 많이 바쁩니다 지금 바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류 작성 할 거 있어가지고 자꾸 왔어요 서류 작성 스코드입니다 아 아 이런 이상한 스코드 처음이에요 님들 좀 이상하시네요 님이 제일 이상해 이 새끼야 미안 이 집 털려있다 확인 가죠 2번 핑 아니 2번 핑 털렸다니까 아 확인 확인 4번아 타라 이은 키에 타라 그냥 지옥으로 보내줄게 미친 엠포 있음 말 좀요 여기 스커스 에미 4 진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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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창 갈까요 아 좋죠 4번님 찐이에요 찐따입니다 확인 이럴때만 대답 잘하네 시발 야 우리 팀에 존나 웃긴 새끼 있다고 휴대폰에 있는 거 있다가 로버트 시리같은 이 새끼 사원 존나 웃긴다고 쑥스럽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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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신랑 자위장 자위장 고고 조금 뛰면 될 거 같은데 밑에 좀 싸워요 방향 270 사람 와우 컷 라이트 파킬 파킬 어 위에 위에 바로 위에 4번 빼 4번 빼 4번 빼 빼 연막 갈 테니까 바로 뒤로 쟤 쟤 다 쟤 다 쟤 다 쟤 다 쟤 저 새끼들 나만 쏴 니가 로봇이야 저 새끼야 아 이걸 팝업할로 아 4번 쟤 다 잡아줄게 4번 빨리 와 빨리 빨리 4번 쟤 4번 빨리 온나 허쭙거리 하지 말고 안되겠다 몇 년이다 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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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핑 한 번만 안 보여요 집쪽 집쪽 집안에 큰집 자위장 가죠 저 능선 위에도 있어요 확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공격 일단 뒤에 있는거 두마리 다 뺐어요 난 죽으면 돼 2번 힘이라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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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고소했어요 시스템 종료 옆에 5 Господ임 잠시